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약을 붙잡는 시간별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혹은 전도하러 갔을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똑같은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단체에는 성교국이 많이 있죠. 또 각 비서들, 직원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들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임들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이게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많죠. 그게 나는 늘 느낄 때마다요. 늘 그게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게 왜냐? 틀린 거라는 거. 식당 주인이 식당이 안 돼가지고요. 자꾸 머무릉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되거든요.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막 잔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면 식당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보면 식당에 밥을 먹어도 알잖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게 바나바와 같은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걸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제대로 봐버리면 모든 응답은 이미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만 한 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중직자분들이 잘 쳐다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요. 말이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출애급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구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런, 그 바쁜 중에 힘든데 성막을 지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예, 여기에 중요한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언론 보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하셨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로 끌고 가시냐 이 말이오. 왜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끌고 가시냐 이 말이오. 다른 길이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렇죠. 죽을 각오하고 건너야 돼요. 예, 하나님은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오. 이렇게 급한 상황 속에 성막 지어라. 가지고 있는 법을 다 가져오라. 그럼 성막 지어라.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뭐 했습니까? 이래야 되는 말 아닙니까? 어서 가서 안착을 해라. 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갈 거니까 가서 이제는 은혜를 회복하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모두들이 지금 성전 재건할 준비를 해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로마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완전히 거지 같은 초대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지금 차비도 없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뭐 쉽게 말하면 그 거지 같은 사도들을 제자들 보고요. 만민에게 가라. 밥도 못 먹고 말이지 지금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거지 같은 모인 그 사람들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당도 없는데 마가집에 모이는데 땅 끝까지 가라. 네 적인이 되리라. 여러분 돌한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복음의 미친 사람이라야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를 바꾸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역사적 증거를 얘기해요. 그 신앙가생활 여러분 간단하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6월 23일 날 뭐 지금 목사장로 수리로 모아 있는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덕평이 어떻다면 어디 갔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목사가 전도 뭔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 없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모르냐. 여러분의 논리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배운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들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얘기요. 이게 오늘날도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짜만 제 속으로요. 저는 밑에 뭐 일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 어려워 내 속으로 바보 같은 자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안찰이 안 찬한 거예요. 그렇죠. 찾아내야죠. 찾아내가 대책을 얘기해야 돼요. 장노들이 교회에 가고 장노님들이 교회에 가고 이런저런 불편을 하지 마세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엘데블들, 말하려면 대책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런저런 말 그대로 자기 재산 다 내놔 버린 거예요. 저 초대교회 가난 사상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돈 없다 뭐 없다 이게 많았잖아요. 그걸 박살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눈을 바로 떠야 돼요. 이제 우리 다락방은 세계보금해야 되고 우리 개혁총회는 전세계 살려야 됩니다. 정신 처리해야 돼요.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한 개 잘 배운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 불평불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는 이상 교회 경제 문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개사라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헌금 절망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걸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받는 게 간단하다니깐요. 여러분이 눈을 바로 떠 버리면 간단합니다. 제 비스트라가 왔다 갔다 하는 강서지역에 예원께서 나와서 뒤에 보면요. 딱 감방을 크게 하나 붙여 나왔어요. 제주 직송, 그 제주에서 직송 바로 날아오는 걸 파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봤죠.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손님은 여자밖에 없어요. 사람 둘이 있는데 부부, 이렇게. 그러면 뭐 시켰죠. 제주 직송 뭐 갖고 오라고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제주 직송이 아니라 서울에서 너무 오래된 굳은 거라.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데 마음이 약하거든요. 말 못 하고 그냥 먹다 말고 나왔죠. 그 내 나올 때 계산을 왜 둘이 슬슬히 앉아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항상 둘이 슬슬히 앉아있어요. 식당은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를 본인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데 식당 잘 되는데요. 강서지역은요. 얘네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입든 사람 자리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런 눈으로. 사도행기 2장 9절 10절 11절 15날의 산업인입니다. 그 집에 간 그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이게. 이 집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소의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는 이단들이 가는데요. 여기는 유대 국가로부터 징계받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부활절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약 잡은 사람들이 간대요. 감남산 은약 잡은 사람들이 간 곳이라.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가장 큰 응답받을 사람들이 간 곳이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돈을 다 내놔 버렸어요. 돌아간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초대교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히 얘기할게요. 오늘 이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 자산 다 내놔 버렸어요. 돌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세계를 살리는 발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미 여기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은약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열다섯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인 곳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인 바나바의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응답받는 미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생을 건다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세상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고 잠을 자지 않고 여기 오신 분. 여러분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참석하겠다. 그건 건강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만 손해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과 말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가진 것이 없느냐 우리가 과연 힘이 없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런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 있다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떠야 지방을 살리든지 수도권을 살리든지 세계 살리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응답이 제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안과 중부권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큰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중부권을 바꾸는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바꿀 정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 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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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